자, 지금은 열심히 풀벌레를 잡는 중입니다. 이거 잡았어요? 네. 어휴, 왜 너무 크다 좀. 잘 잡으시냐고. 이거 뭐 어디다 쓰시라는 거예요? 네. 어? 뭘 잡으시는 거예요? 어, 메뚜기. 아, 메뚜기 찌려고요? 아니. 아이고, 땀 흘리시는 거 봐. 고양이 간식 주려고. 아니, 고양이가 무슨 메뚜기를 먹어요? 잘 먹어. 시원하네. 아니, 나는 몇 마리나 잡았을까 했는데 꽤 잡으셨는데요? 그럼 가자고. 한번 줘봐요. 진짜 잘 먹나. 어, 시원하네. 얘들이 관광 갔나. 가만. 고양이가 몇 마리나 있어요? 아, 여섯 마리인데. 처음에 저 밑에 마을에서 누가 다리 밑에 딱 버리고 갔어. 새끼, 아기를. 몇 마리를? 두 마리.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들고 올라가지고. 네. 키우다 보니까 늘어났지 뭐. 측은지심에 데리고 왔지만 지금은 이 녀석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얘들 덕에 뱀이 그냥 싹 사라졌대요. 야. 여기 있다. 야. 뭐? 그렇지. 잘했어. 야. 얘도 여기 있네. 어떻게 먹었어요? 얘는 먹었어. 두 마리. 아이고, 나 진짜. 얘는? 얘는 아직 안 먹었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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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영아. 먹아, 먹어. 아유. 어떻게 이걸 먹지? 아유, 잘 먹어.